자 그 다음은 빠사티용이네요 얘는 뭐 달아줄 것도 없다 이거 하나 달고 가야겠다 대신 뭐 콜라나 먹이지 뭐 홍차구나 승무원이 삐소리가 승무원이 죽어어어어어 서 들린다구요? 그래? 내가 봤을때는 그냥 좀 치명적인 데미지 반피 날라가면 들리는거 같기도 하고 블라인드 뜬거는 그냥 아프리카포 아프리카가 원래 그래요 채팅을 빨리하면 그냥 도배하지말라고 뜨는건데 어떤 규칙인지는 몰라요 아프리카한테 따져 따지고 싶으면 나한테 따지진 말고 저기 아프리카 본사가가지고 왜 내가 블라인드 같았습니까? 하면서 1인시 하세요 그냥 아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떤 규칙으로 블라인드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자체 필터링이기 때문에 아 오늘 이거 녹화하는거는 바로 새벽에 올라가겠죠 방송 끝내면은 아니 탱크 소리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네 탱크 소리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하네 아프리카 아군들이 저쪽으로 안간다 난 도망을갈것이여 빨라서 좋군 빨라서 좋군 점프점프 레볼루션 안 되네 아 아 이거 현자타임이 너무 길어 미치겠네 어 어 어 어 현자타임 안되겠다 이거 두발 두발을 허공에 쏘고 아니다 네발 다 허공에 쏠게요 그냥 아이 아이씨 우짜기지 그래 두발씩 끊어서 쏘자 두발씩 갈게요 간다잉 잘들어 그 다음 스코프 아 야 너무 시끄러져 저거 전장을 바꾸자 시끄러서 내 사운드가 안들려 음 잃었네요 아 최대 줌이랑 이제 최대 줌아웃 줌인 줌아웃을 해서 해봤습니다 어 이거 너무 장젠이 길어가지고 네발을 다 한쪽에 몰아치지는 못할 것 같다나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킵해서 보세요 아 40초동안 나 몸때려야 돼 어 흐흐흐 나 나 여기 , 여긴 쎄지 도와주겠스 와 사운드 쇠덩어리 사운드 보소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쇠덩어리 땅하는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애 땅소리가 괜찮은데 자, 바샷의 몽중률! 우와! 야, 이, 이, 야, 이 틈 사이로 쏜 거야? 뭐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 꽂은 거야 창문을 뚫고 들어간 거야 위에서 들어간다 이거? 쩌네, 바샷 우오오오오오 오우! 운빨이야? 내가 봐도 운빨인 것 같아요 저거는 저게 맞네 tenants 왜 저게 맞을 줄이야 내가 놀랬네 근데 어느 순간 게임은 비회주고 있긴 해 이 피 며신이 이 녀석 딸피구야 고통을 받을 것이야 스파 대조 들켰다 아이씨 아이씨 들켰어 이씨 아이 저 뭐하냐 저 쓰레기들 야 너 뭐해 왜그래서 쪼랐어 아 지랄 크으얘 이길 생각이 없어 이 쓰레기 자식 멍때리고 앉아있네